안녕하세요. 황코티비 황컴입니다. 오늘 영상은 브라보텍 케이스 강화유리 폭발 사건이에요. 손대니까 바사삭 터져버렸어요. 바닥에 찍지도 않았고 케이스 하단부 걸치니까 터져버렸습니다. 다행히 저도 안 다치고 손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다행히 다치신 분도 없으셨고 좀 많이 놀라셨었어요. 치우시는 것도 좀 좋아주셨고 확대상 볼게요. 그냥 바사삭 터져버렸습니다. 다른 각도로 한번 확대해서 좀 볼게요. 바닥에 절대 안 닿았고 이런 식으로 손대니까 탕 하고 터져버렸어요. 제가 하루에도 강화유리 케이스를 거짐 20대 정도 보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.